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 발견된 착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검은 그 타원형 저 무늬가 점점 확대되는 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 정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검은색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당연히 이 검은색 부분은 정지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교와 일본의 리츠 메이칸 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최근 학술지 인간신경과학 최전선에 발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착시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 무려 86%나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이 팽창하는 구멍 착시가 뇌를 속여서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동공을 팽창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실제로 검은색이 팽창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고 또 뇌는 또 그것을 또 속이 속아 가지고 뇌가 그래서 다시 눈에 동공을 확대시킨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죠 실제로 물리적인 빛의 양이 우리의 동공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식이 동공을 확장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뇌과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팽창한다고 반응한 뇌가 동공을 확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뇌는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유형의 착시가 일어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려는 우리 내부의 대응 체계가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검은색 구멍은 어둠을 뜻하고 따라서 검은색 구멍 착시에 따른 동공 확장은 환경이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측을 하게 만들고 또 시각체계가 미래의 상황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동공이 확장된다 신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예전에 오래된 떡밥을 하나 한번 가져와 보죠 여러분 이 드레스 색깔 여러분 이거 예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 흰색 금색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때려 죽여도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주변 명암에 맞춰서 옷 색깔을 보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여러분 저 지금 우리의 빛이 저 옷에 닿은 다음에 반사되는 파장은 동일한 물리적 파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동일한 파장을 우리의 뇌가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연구팀이 또 새로 발견한 착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여기 가운데 있는 흰색이 훨씬 밝아 보이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흰색과 가운데 있는 흰색은 사실은 동일한 밝기 인데 여기에 더 밝게 보이죠 그것을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 눈이 부시지 않도록 동공을 축소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막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팽창하는 구멍 착시 같은 것은 시각체계의 결함이 아니고요 일종의 그냥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탐색하려는 두뇌의 전략적 대응이다 그런 것입니다 진화를 통해서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이런 착시가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착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요 그림은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상당히 신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요 사실은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환경에서 진화해 왔잖아요 광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당기는 방향 방향의 반대쪽에 태양 있죠 그쵸 그래서 저쪽에 항상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불식관에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원이 위에 있다고 그냥 가정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연히 그런 그런 당연히 그런 환경 당연히 그렇게 주어진 이런 지구라는 환경에서 몇 몇백 년간 뭐 몇 천만 년간 또는 몇 억 년간 진화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진화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발견된 두 가지 착시와 더불어 여러가지 또 다른 착시도 소개해 드렸구요 다른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구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e ice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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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감사합니다.